가치 투자는 재무제품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일각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EBS2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 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티비의 정프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2018년 3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 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삼프로티비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콘텐츠들 가운데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 번 좀 다지시고 또 기틀을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신과 함께하는 꽃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대박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정채진 신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그동안 내가 번 돈이 그렇다고 한 3천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정채진 신님도 한 3천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나도 그럼 그때 이런 걸 좀 알아서 했다면 지금쯤 비즈니스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돈이 모셨네. 우리 정영진이 이거 다음 주부터 신과 함께 안 한다 그럴 것 같은데 왜 하고 있냐고 정채진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얼쩡 걸릴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저를 펀드매니저 시켜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진 마. 그러진 마. 근데 진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지금 이제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계속 클릭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또 뭐 스키장 가신 얘기 들어보면 맨날 놀다가 그냥 한두 번씩 매매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좋은 질문인데 사무실이 따로 하나 있고요. 예전에는 매일매일 갔는데 요새는 매일매일 가진 않고 교만해지셨구나? 아 교만해지는 건 아니고 2, 3일에 한 번 정도 사무실 자체를? 네. 안 가는 날은 뭐 해?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안 가는 거는 책을 읽거나 집에서? 네. 팔자 좋다. 아니면 친구 만나거나 책 보거나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요새 취미생활이 하나 생겨서 뭐 곡으로 하거나 뭐예요? 뭐예요? 취미생활은? 이건 조금 돈 세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아닙니다. 천 원짜리를 다 바꿔봤다가 요새 클래식을 좀 좋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들었는데 음악이요? 네. 여덟 단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보고 이제 관심이 좀 생겨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섭외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와이프랑 뭐 저기 뭐 오페라? 뭐 뮤지컬? 와. 롯데 콘서트홀에 이제 백혜선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거 봐야 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너무나 지금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괜찮아. 자전거 80만 원짜리 탄다니까 용기를 가지지 않고 아니 뭐 사실 누구나 꿈꾸는 삶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안 그렇습니까? 뭐 한 재산도 총수들 만큼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돈 때문에 뭘 못 사먹거나 어디 여행을 못 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짜증을 내요. 정영진 씨는. 안 나요 지금? 나만 납니까 이게? 이 전업투자자라는 게 저는 사실 약간 좀 샘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나 아니면 아니 걱정이 그런 거예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젊은 분들이 많이 듣잖아. 신과 함께 연세 있는 분도 듣고 남녀노소 다 듣지만 그런데 내가 좀 높아심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직 생활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표 들고 오는 애들이 가끔 있었거든. 특별히 잘못해 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일을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결심했어. 그런 다음에 사표를 들고 온 애가 있는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전업투자가 되기 위해서 사표 쓴 건 아니지만 아니 난 이거 우리 정체진 프로 방송에 나간 다음에 아 이거 갑자기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막 사표 쓸까 봐 걱정인데 그런 만약에 후배들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이가 본인의 자녀가 아빠 나 아빠랑 똑같은 삶을 살래? 나는 아빠랑 옆에서 같이 트레이딩 할래?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하라고 권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제 자녀가 어떤 자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만약에 얘가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가더라도 주식 투자는 꼭 해라. 꼭. 투자는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돼. 제가 사실은 김동완 소장님을 지금 한 7년째 알고 있는데 일주일 조금 전에 저한테 신과 함께 프로그램에 나오겠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신과 함께 팟빵이 한 16위까지 갔었나요? 뭐 그런 거였죠. 아까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매체고 제가 거기에 신이라는 호칭으로 물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신과 함께 라는 이름을 붙이시겠지만 나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나쁜 소리 듣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오려고 결정한 이유가 추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 그거를 설득력 있게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정영진 씨가 3%를 벌게 해주는 그런 신을 모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3%냐 그런데 하루에 3%가 아니고 연 3%도 사실은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거거든요. 연 3%요? 연 3% 지금 다우지수가 한 2만 4천 되는데 한 100년 정도 뒤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 뒤요? 100년 뒤 100년 뒤 어떻게 알아? 글쎄요. 뭐 한 5만? 100만? 5만? 5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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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100만쯤 될 것 같아요. 100만이요? 100만 역시 방송을 오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내가 이과예요. 이과 100만이 어떻게 돼요? 되게 10년에 2배 2배 뛰거든 워렌 버핏이 2017년 작년도에 100년 뒤에는 다우지수가 한 100만 정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하기 전에 나하고 통화했어요. 그때 100만이라는 지수가 대기까지 연 몇 퍼센트 정도 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3%입니까? 설마요. 한 5%? 5%? 7%? 10은 올라야 되나? 단니라는 개념이 있고 복니라는 개념이 있는데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를 계속하면 그걸 복니라고 하거든요. 업침대 덮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복니로 3.8%가 되면 지금 2만 4천인 지수가 100만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 동안에 다우지수가 1900년 1월 1일 날 65.73이었거든요. 다우지수가. 65.73이요? 그런데 지금 2만 4천이요? 2만 4천인데 워렌 버핏이 한 5년 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65.73이 20세기가 끝날 때 1999년 12월 31일 날 그때 지수가 얼마냐면 다우지수가 11497이었거든요. 11500. 그런데 그게 복니로 5.3% 로 매년 오르는 정도였다. 매년 5.3% 그러니까 그 3%가 사실은 작은데 작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21세기 동안 연 복니 5.3%로 오르면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99년 12월 31일 날 까지 5.3%로 매년 오르면 200만이 되겠네요. 200만. 그러니까 복니라는 게 어마어마한 개념. 3% 5% 그 차이도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한 해도 실수 없이 3%나 5%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조영진은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고 내가 거의 40 됐지 한 살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한 10년 전에만 내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복니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복니의 마법 이거를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떤 청년이 20세가 됐는데 20세라고 하지 말고 30세 30세가 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거나 한 5년 정도 뒤겠죠. 돈을 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절약하고 그래서 시드머니 그렇게 모아야죠. 시드머니를 1억 원을 모았는데 이거를 연 10%씩 단리로 하면 10년 후에는 2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원금 1억에서 이자 1억 10% 10년 몇 년 천만 원씩 이자부터니까 그다음에 20년 후는 그게 3억이 되고 그다음에 30년 후에는 4억 원이 됩니다. 단리로 할 때 그런데 이걸 복니로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2억 5,900만 원 별로 차이 안 나죠. 10년은 2억과 2억 5,000의 차이니까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6억 7,300만 원 벌써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30년 후면 17억 정도가 됩니다. 4억이랑 17억이요? 네. 4억이랑 17억 단리 10%랑 복니 10% 그리고 복니로 5% 성과를 매년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다우지수가 100년 평균 5.3% 영복리로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10년 후에는 1.63억이 1억 6,300만 원 되고 5%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2억 6,500만 원 이 됩니다. 그다음에 30년 후에는 4억 3,200만 원 이 되는데 만약에 15%를 매년 복니로 거둘 수 있는 사람 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후에는 4억 원이 되고요. 얼마로 시작했죠? 1억 원 1억 원이 10년 후에는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16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30년 후에는 66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로 예를 들면 지금은 은행 이자가 그거보다 낮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 5%가 나오는 시절이라면 시절이라면 사회에 나와서 1억 원을 가지고 20년 후 내 자식이 대학교 간 무렵에는 2.65억 원이 되는데 그걸 15%로 어떤 자산을 굴릴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대학 갈 때는 16억 원이 되는 거죠. 2억과 16억 원이 되고 내 손자를 볼 때 30년 후에 손자를 볼 때는 4억 원 가진 사람과 66억 원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복리라는 게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복리가 되는 거죠. 재투자를 계속하면 계속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워렌 버핏이 아까 전에 100년 후에 100만 포인트가 된다.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우상향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미인들이 있지만 미스코리아 대회 같은 걸 하면 거기에 성차별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단 해보세요. 단지 미의 기준 하나로만 보자면 미스코리아에 나오는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들 중에 그 집단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자영업하는 분들도 있고 비상장 회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 성장 그러니까 경제는 항상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단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역성장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고 거기서 좀 더 선발된 선발된 회사들 또 그중에서 선발된 회사들을 투자를 하면 이게 연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히 복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정치진 프로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선별한 걸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면 대충 바보 같은 짓 안 하면 3.1%씩 자기 부가 늘어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시장의 상장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주시장도 까다롭고 코스닥도 요즘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 스틸 까다로운데 아까 4가지 정치진 프로가 얘기한 그 기준으로 다 기업체를 골라냈을 거 아니에요. 또 발라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의 성장률의 평균은 3.1%가 아니라 무조건 어바우트 10% 15%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절차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죠.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에 적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주식 투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30년 전 짜장면 가격이 500원 하던 게 그게 정말 적게 올라서 지금 한 4천원 5천원 그 정도 하잖아요. 10배 정도 올랐는데 어떤 물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어떤 상품이 됐던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이나 어디 장롱에 잘 보관해놓는 거는 무조건 깎이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롱에라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장롱에라도 사더라. 그래서 워렌 버핏이 2014년도에 버크셔 헬스웨이라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의 연차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1964년에서 2014년 동안에 달러 구매력이 87%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섯 토막 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1달러 상품이 1965년에는 13센트 구매력 이라는 거군요. 여덟 토막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잘 없잖아요. 특히 드물지 그래서 수배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인식이 굉장히 나쁜데 그 인식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단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만 잘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15% 이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10% 이상의 복리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0년 후에 66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복리로 30년 후면 17억이 되거든요. 1억 원이. 그 1억 원에 돈을 더 투입하지 않고도 그게 17억 원이 되거든요. 약간 30년 후에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손자들한테 오면 세뱃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그냥 용돈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10%와 15%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군요. 66억과 17억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하잖아요. 다소 원망스러운 표현으로도 그게 바로 복리와 단리의 차이인데 1억 원을 가지고 굴려서 10% 이익을 벌면 1억 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복리라고 하는 건 그 1억 천만 원을 또 굴려서 10%를 굴리느냐 이게 복리고 단리는 거기서 또 1억 원만 굴리는 게 단리잖아요. 그럼 왜 1억 원만 굴리냐 생각해 보면 1년에 1억 가지고 천만 원 벌었으면 그 천만 원 생활비로 써야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건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억 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생활비 걱정은 안 하고 다른 데서 생활비는 이미 나온다는 뜻이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같은 자산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복리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단리로밖에 투자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조건도 있다는 거죠. 직장을 좀 다니셔야 되겠네. 정체진 프로처럼 전업 투자자를 하면 자기 정체진 프로 스키장 가고 또 와이프하고 롯데콘서톡을 가는 돈 거기서 뺏어야 되니까 사실 10%가 15% 돼야 되고 15% 20% 돼야 되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 직장을 함부로 그렇게 수익률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없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빼 쓰지는 않도록 정프로도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정치장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정프로가 지금 1억의 어떤 시드머니를 얘기하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드머니 만들 때까지는 노동으로 버셔야 됩니다. 시드머니 만들겠다고 주식 투자 코스닥 싸가지고 천만 원 1억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도 좌절하고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자기가 목표한 시드머니 만들 때까지는 안 입고 안 쓰고 안 마시고 그렇게 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불금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불금쇼 빼고 다 낳을 거예요. 그렇죠. 뭐야 신고하게도 그만둬? 절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3천만 원짜리 현대차를 사는 사람하고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는 사람하고 3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30년 후면 17배잖아요. 아까 전에 공위로 하면 그러면 3천만 원이 한 5억 천만 원 정도 미래에 내가 더 부유하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요새 탕진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워라벨? 워라벨.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내가 내 자녀들한테 아니면 내 손자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때 받았어야 된다. 그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좋아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할 때는 방향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식 투자가 더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보다 주식이 나은 이유. 부동산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죠. 부동산보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강남 기준으로 기사 같은 걸 검색해 보면 그런 걸 비교한 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괜찮았다. 괜찮았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단 두 가지 정도 걱정되는 부분은 부동산은 사실은 물론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뭘 골라도 비슷하게는 오르는데 주식은 잘못 고르면 크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반영하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도 더 좋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부동산도 10년 동안 아예 안 오른 데도 있고 오래 빠진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를 해제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면 한 천년 내다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슷하게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거 몇 년 동안 혹은 과거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이제는 부동산 차례다. 나는 결론으로 이어져도 꼭 불합리하지는 않잖아요. 지어 짜내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어요? 나도 천년이라고 하는 순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도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나 그냥 농지도 사실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긴 하는데 깔고 앉아있는 돈이다. 그렇죠? 그냥 깔고 앉아있는 돈인 경우가 많거든요. 땅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상가일 경우에는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상가 수익률이라는 게 PR의 역수를 하면 이자율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율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이 제대로 된 회사들만 고르면 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주식도 깔고 앉아있지 배당이나 나오면 받을까? 이런 질문에는 어떻습니까? 트렌드에 부합한 회사를 제대로 사면 그런 사례가 많은 건 아니지만 1년에 3배, 4배 2년에 3배, 4배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업이든 아니면 부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좀 떨어지면 화가 나고 분노조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그래 지금 저부터 지금 주문하는 오늘 같은 날 다 그랬죠. 돈이 짜증이 나있어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스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를 안 하면은 그리고 해야 되는 거를 하면은 그걸 좀 들어봅시다.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게 기업하고 주가인데 대부분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뒤편에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아니고 시세의 흐름만 봅니다. 대부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 사거나 아니면 이게 더 오를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해 주니까 아니면 호재가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 나면은 항상 뭐만 쳐다보냐면은 주가만 쳐다보고 단말기만 본다. 단말기만 보는 거죠. 비건한 예로 주식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가장 쉽게 나타내는 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일부에서 맨 처음에 비트코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이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투자해서는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그 방송을 제가 들어보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 비트코인 일비트코인이 일어난다 그래도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문파가 여기 또 등장하셨군요. 이진우가 거품 몰고 얘기한 게 그거잖아. 거품 많이 물었어요. 비유를 좀 하자면 기업하고 그다음에 주가하고 그다음에 뉴스 기업, 주가, 뉴스 그걸 비교를 하자면 기업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뉴스는 태양 같은 거죠. 태양. 그런데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기까지 그림자 그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편하죠. 어쩔 때는 굉장히 길게 되기도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정오가 되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하고 뉴스 그다음에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업도 성장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성장하는 회사가 있지만 그런데 뉴스에 따라서 그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자만 보다 보니까 이게 그림자가 늘어나면 엄청 더 늘어날 것처럼 보이고 기업은 그 나무를 안 보고 그림자만 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줄어들면 또 거기에 또 현혹이 되고 이거 어디서 보고 베낀 거야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차피 너무 좋더라. 베낀 거야. 비유가 너무 딱 맞아. 투 부 투 비 투 비달이 넋을 잃고 듣고 있네. 써먹을 것 같아. 분명히 우리의 이신흥이잖니. 선경제에서 바로 쓴다 이거 하나. 나무, 그림자, 태양.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메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걸려들었다. 그래서 주가만 보지 말고 그림자만 보지 말고 나무를 좀 봐라. 그 뒤에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런 걸 봐야 되고 이게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좋은 사람들 같은 예를 들면 이 회사의 그 아이템이 대박을 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냥 사업 보고서상에 확장 계획이 얼마가 나와 있다고 그냥 그것만 믿으면 그거는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매장이 현존하는 매장이 한 20개면 그걸 다는 아니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는 가보고 이게 정말 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상권 위치가 어떤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회사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확장을 할 때 투하되는 자본 그러니까 투자금이 큰지 작은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해보고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이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이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자 정신 그런 정신들의 중무장이 되는 거죠. 트렌드에도 빠르시네요. 확실히. 약간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아니면 혹시 성격적으로 이런 사람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좀 불같이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다든지 조바심이 많으면 안 되고요. 인내심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돈은 주식 투자에서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신 되겠다. 정신 되겠어. 투실해. 아 전신금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주식이 안 가는 이유는 세상에서 아직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이며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그럼 바람직하냐. 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때인 것과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투자 아이디어 그게 훼손됐느냐? 계속 실현이 되고 있는지 훼손되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고 하면 적자나 드는 회사가 이제 많은 규모로 흑자를 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 그렇다면 분기별로 이제 실증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좋은 사람들 팬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줄 서서 거기에 자기 이름 찍느냐 아니면 시들해지느냐 그걸 보고 시들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접을 때다. 포트폴리오라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무슨 대장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거론조들 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좀 하고 좀 뭐 위험성 높지만 수익성이 크게 기대되는 애들 뭐 적게 좀 보유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본인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해요? 아니면 하이닉스? 10억 원 정도 미치면 저는 몰빵하는 그러니까 몰빵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산의 50% 이상은 한 종목의 하나의 선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10억 원 이하면 5억 원 정도는 한 종목에 담는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기업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정도 관련된 책을 읽고 읽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 1년 정도 추가 1년 정도 그래서 한 2년 정도 기업 공부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저는 제대로 된 회사를 고를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는 거의 100% 제일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템이 잘못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4년, 5년 정도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있어서 계속 순풍을 맞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거기다가 주가까지 났다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4가지 방법으로 고른다고 했는데 차트를 먼저 보는 방법 있잖아요. 한 3년 긴 회사. 그거는 이제 말한 두 가지 아이템과 가격하고 가치의 괴리 중에서 가격이 낮은 회사를 골라서 거기서 아이템 좋은 걸 찾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주변에서 트렌드에 맞는 회사를 발견하면 그 회사가 싼지 가격과 가치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좋은 아이템과 좋지 않은 아이템은 예를 들면 어떤 걸 구별합니까? 저는 아직도 팬티에다가 뭐 찍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가라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람들이 몰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나쁜 아이템은 뭐가 또 나쁜 아이템이에요? 나쁜 아이템이라고 하면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비와이씨나 빅맨 이런 것들도 자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예스라는 브랜드 그거를 얘들이 하면서 이제 회사가 달라졌는데 예스에 찍어와야지 비와이씨에 찍으면 놀림도 않는다 이거죠? 네. 그거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병진 대표의 동생인 주명학 대표가 그 예스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도 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뉴스나 아니면 잡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대박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경로로 검증을 하라. 그리고 입어도 보고 사 먹어도 보고 다 하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더라도 뭔가 다른 회사들이 쉽게 하지 않을 만한 것이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아이템일 수 있다. 상황적 독점인 거죠. 고 상황. 그래서 예전에 이익창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판매가 되는 책인데. 책을 많이 보시는구나. 책 많이 봅니다. 헤르만 지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다가 예전에 R, 제가 차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RV? CRV. 그 뒤에 트렁크를 열 때 트렁크를 열면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결정하냐 마느냐 그런 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갈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독특하게 한 거죠. 그 소비자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는데.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그 회사를 따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개발하는데 5년 정도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판매되는 동안은 상황적 독선 상황에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신님은 사설정보지 찌라시 혹은 정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참고 안 하십니까?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요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약간 개별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도 개별 기업은 잘 안 보고 산업 리포트는. 산업이나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고. 거시경제도 잘 안 보고 산업 리포트는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개별 기업 리포트는 왜 안 봐요? 개별 기업 리포트는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지만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아버지랑 아버지랑 하지 못하고. 이게 비싸도 비싸다고 얘기 못하고 계속 매수 의견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쓴 거라도 기업 리포트하고 산업 리포트는 좀 다르거든요. 산업 리포트는 한 50페이지짜리 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리포트도 요새는 공짜로 구할 수 있거든요. 환경 컨센스스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전 리포트가 다 나오는 건 아지만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이 공짜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버셨는데도 그냥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지 그걸 공짜로 찾아요? 그러니까 안근모 편집장 같은 분들은 정체진 프로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거지. 지금은 이게 천 원이지만 이게 복리로 30년 굴리면 와 이렇게 비싼 리포트 안 사 이런다는 거죠? 그다음에 매경 이코노미나 환경 비즈니스 이런 것도 국립도서관 회원 가입을 하면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이북으로. 그래요? 점점 짜증나는 표적이다. 이게 자본도 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투자금 말고는 따로. 아 나 진짜 뭐 했나 몰라. 요즘 뭐 증권사는 수수료도 면제해 주니까 사실 그런 것도. 질문 하나 더 드리죠. 대개는 CEO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회사의 CEO가 누구냐가 그냥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지. 나머지는 말아먹기로 작정하면 CEO가 무슨 아이템이든 못 말아먹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이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CEO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유능한 CEO가. 정말 아이템이 중요하군요. 정말 CEO보다도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 네. 아이템이 잘못되면 아무리 유능한 CEO라도. 안 되고.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걸리거나. 오래 걸리거나 성공하면. 다음 CEO다. CEO는 어떻게 그럼 판단을 합니까? CEO는 뉴스 같은 걸 검색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 듣고 회사 탐방 같은 걸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뉴스에서 평판이 나쁘게 나오는 CEO는 잘 없어요. 사실은 CEO가 나오는 뉴스라는 게 큰 회사는 큰 회사니까 그냥 나오고 그건 광고 주니까 당연히 잘 써주는 거고요. 구속되지 않는 한. 작은 회사는 그냥 광고하고 바꾸는 거니까 잘 써야지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런데 많은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그런 게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다음에 회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을 꾸준히 많이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발 비용 같은 걸 처리를 할 때 어떤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하고. 바로 그의 비용 처리를 하고 어떤 회사는 그거를 자산으로 쌓아놓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자산화라고 하는데. 주가에 관심 많은 회사는 별로 안 좋다 이 말이네요. 네. 자산화시키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한 10년 정도 기업 이익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담당 CEO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경영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게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건데 그 CEO가 재임 중에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유능한지 안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트랙넛코드라는 게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직접 탐방도 좀 다니세요? 기업에 가서. 예전에 펀드 매니저로 일할 때는 많이 다녔고 그 이후에도 전업할 때 그 전에도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닌 건 아니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하다가 또 다니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계속 그런 걸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탐방을 많이 갔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적이 좀 어느 정도 돼 있고. 딱 보면 아는 경우가 많다. 딱 보면. 많이 교만해졌어요. 많이 교만해졌어. 만약에 전혀 지식이 하나도 없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시작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혹시 보세요. 한 3년 정도 공부는 해야 되는지. 한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2년 정도 약간 좋은 책을 통해서 마인드를 기르는데 한 1년 정도. 그다음에 그 어떤 기업을 소액 자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한 1년 정도 해서 2년 정도면 가능하고 제일 좋은 거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주식시장 꼭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반통은 나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상한 습관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쭉 해나가는 동안에 타이밍을 노리면 안 되는데 시작 시점은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경제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시 사철 그러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있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있고 겨울 오듯이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클 저점에서 시작한다면 아까 전에 말한 복리 수익률을 굉장히 빨리 더 높은 규모로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어떻게 그러면 보냐 저보다 앞 시간에 하신 분이 안근모 편집장. 그분이 말한 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자산에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을 수준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금리라는 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금리는 낮은 데서 높은 대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낮은 금리 자산에서 빠져나서 높은 금리의 자산으로 가거든요. 당연하죠. 이자 많이 주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시작할 때 공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도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고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한 2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금리가 높은 수준이 되면 반드시 불황이 오게 돼 있거든요. 불황이 안 올 것 같지만 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키운 것도 그런 염려가 조금 느니까 바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또 다시 제로금리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때가 또 올 것이고 불황이 오면 또 다시 금리 내릴 테니까. 그때가 그럼 시작할 만한 또 한 번의 타이밍이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게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아니면 지금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2, 3년 안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저점이 올 것이다. 크게 하락하는 시기가 2, 3년 안에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1.5% 1.75로 올랐죠. 1.75로 올랐는데 그게 한 해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올리면 2년 정도 후면 3%대에 진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충격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애매할 때는 판단하지 말고 유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면 불안하다 그러면 현금 좀 가지고 있고 주식 100%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대해야 되고 금리가 낮은 상태라면 좀 용기 내서 아까 전에 태양처럼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들쭉날쭉해가지고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하지만 금리가 낮은 거에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말은 세상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는 거에 대한 믿음입니까? 장기적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시장. 20세기가 시작할 때 60대에서 시작한 건데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었네요.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2만 4천 원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이 있은 지가 8, 9년밖에 더 됐습니까? 사실은. 오늘 함께해 주신 전업투자자. 요즘은 팔자 좋아서 스키 타러 다니시고 또 아내분이랑 뮤지컬 오페라 보러 다니시는 정채진 신님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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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